택시 턴. 말이 없는. 택시 타면은 여러분들 기사 아저씨랑 좀 서먹하니까 말이 없어지죠. 그죠? 점점점점. 그래서 택시 타면은 아 말이 없어져요. 택시 턴. 말이 없는. 택시 턴. 말이 없는. 자, 페이즈. 당황시키다 겁먹게 하다. 자, 얘가 나를 패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만 패일 줄 알았더니 패 2주. 2주간이나 패가지고 나를 당황시켰어요. 어우, 이제 난 무서워지죠? 겁먹게 하는 거예요. 패 2주. 2주 동안이나 패다니. 당황시키다 겁먹게 하다. 페이즈. 당황시키다 겁먹게 하다. 페이즈. 당황시키다 겁먹게 하다. 자, 애퍼블. 상냥한. 반장으로 얘, 애를 뽑았어요. 어떤 애를 뽑을까요? 무뚝뚝한 애는 안 뽑겠죠? 상냥한 애를 뽑아요. 애퍼블. 어떤 애를? 상냥한 애를 뽑을. 애퍼블. 상냥한. 애퍼블. 상냥한. 자, 이 페이스. 없애다. 썩은 리는 빼가지고 없애야 되겠죠? 이를 빼이스. 이 페이스. 없애다. 지우다. 이 페이스. 없애다. 자, 그리고 펄리에이트. 지난 시간에 배웠죠? 펄리에이트. 하고서 충치를 뺐어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준 거죠. 그거는 펄리에이트 해가지고 선생님이 빼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켰고 이거는 이를 그냥 빼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이 페이스. 아, 없앴구나. 없애다. 자, 다음에. 자, 러미지. 샅샅이 뒤지다. 네가 그 강도놈이지? 도둑놈이지? 하면서 샅샅이 뒤지겠죠? 러미지. 샅샅이 뒤지다. 러미지. 그 놈이지? 러미지. 샅샅이 뒤지다. 자, 설리. 뾰루퉁한. 성질 못된. 자, 입이 섰어요. 이렇게. 뾰루퉁한 거죠? 그래서 성질이 좀 못된 아이죠? 그래서 설리. 입이 슬리. 뾰루퉁한. 성질 못된. 설리. 뾰루퉁한. 성질 못된. 자, 페리텐셔리. 교도소. 네가 사람을 패니까는 텐. 10년간 쉬어리. 어디서 쉬어야 돼요? 교도소에서 쉬어야죠. 패스니까. 페리텐셔리. 페리텐셔리. 어디서? 교도소에서. 페리텐셔리. 교도소. 자, 패러간. 패러간이라고 읽어요. 패러간. 자, 모범. 귀감. 자, 강도가 있어요. 딴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혼자서 강도를 패러간 시민이에요. 자, 모범 시민이죠. 귀감이 되겠죠. 그래서 패러간 사람은 우리의 모범이자 귀감이에요. 패러간. 모범. 귀감. 패러간. 모범. 귀감. 자, 듀플리스티. 이중성 표리부동. 자, 듀플리서티라고 발음하지만 시티라고 그냥 발음하세요. 듀플리스티. 이중성 표리부동. 두 개로 풀리는 시티에요. 어떻게? 겉으로는 편리한 문화시설이 많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소음과 공예가 많죠. 두 개로 풀리는 시티죠. 즉,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표리부동 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듀플리스티. 이중성 표리부동. 듀오개로 풀리는 시티. 듀플리스티. 이중성 표리부동. 자, 커졸. 꼬득이다. 부추기다. 부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자, 아, 이 방이 커서 좋아요. 화장실은 요만한데 요거 숨기고서 커가지고 좋아요 하면서 사라고 꼬득이고 부추기는 거예요. 커졸. 커서 좋을 거예요. 꼬득이다. 부추기다. 커졸. 꼬득이다. 부추기다. 자, 복습이에요. 테스턴. 택시를 타자 서로 말이 없는 거죠. 말이 없는. 페이즈. 패 2주 동안이나 패다니 1주만 패일 줄 알았더니 당황시키다. 겁먹게 하다죠. 애퍼블. 애를 뽑았어요. 반장으로 어떤 애? 상냥한. 이 페이스. 이를 빼서 없애다. 자, 럼이지. 니가 그놈이지? 하면서 샅샅이 뒤지다. 설리. 입이 슬리. 뷰루퉁한. 성질이 좀 못된. 자, 펜이 텐셔리. 사람을 패니까 텐. 10년간 쉬어리. 어디에서? 교도소에서. 교도소. 패러간. 혼자서 악당을 패러갔어요. 모범. 귀감. 자, 뉴플리시티. 두 개로 풀리는 시티다. 자, 겉으로는 편리하지만은 속으로는 소음과 공예가 있죠. 이중성을 갖고 있는 시티예요. 그래서 이중성. 표리부동. 자, 커져울. 커서 좋을 거예요. 이거 숨기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꾸득이다. 부추기다죠. 자, 테스트예요. 테스트 턴. 말이 없는. 페이즈. 당황시키다. 겁먹게 하다. 애퍼블. 상냥한. 이 페이스. 없애다. 러미지. 샅샅이 뒤지다. 자, 설리. 뷰루퉁한. 성질이 못된. 펜이 텐셔리. 교도소. 패러간. 모범. 귀감. 듀플리스틱. 이중성. 표리부동. 커져울. 꼬득이다. 부추기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